당근과 결혼 시즌 2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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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레몬이랑 놀자! 우와! 둘 다 왔어!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하고 놀지? 국수놀이, 국수만들기 국수놀이? 국수만들기? 오늘은 국수만들기놀이를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럼 레몬이가 국수만들기 장난감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 레몬이가 토이토이토이! 얍! 우와! 나왔어! 그럼 이제 국수면을 반죽하면서 놀아볼까요? 예 반죽! 또물딱 또물딱 또물럭 완전 말랑말랑해요 우와! 만져봐 만져봐 동글동글 동글동글 말랑말랑해 동글동글 그렇네? 그럼 레몬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요 레몬이가 면 뽑는 거 보여준대 국수면 뽑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와! 나왔어! 우와! 신기하다! 면이 나왔어! 이거 봐봐 뽑아볼까? 나온다 나온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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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국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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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깔 국수야 우와! 무슨 맛일까? 시금치 파스타 시금치 파스타 가민이가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었어 짱이다 벌써! 벌써! 완성이 됐어 아리아리는 1인분 완성했어 계란후라이를 넣었어 계란후라이를 넣네? 짱이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큰일 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가지 소시지가 넣었어 그래 알지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지 토핑 만들어 이제 토핑 그럼 우리 이제 토핑 만들어 볼까? 그럼 우리 이제 토핑 만들어 볼까? 이제 국수 1인분씩 다 만들었네? 오예! 그럼 이제 한 명씩 보여줄까? 오! 가민이부터 한번 보여주자 오! 가민이부터 1인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민이 국수 아! 시금치 국수 오! 시금치 맛없지 않아? 좋았네 오! 가민이는 시금치를 좋아해 연재도 한번 보여줄까? 짜잔! 짜잔! 연재 국수 1인분 그럼 이제 마리국수도 한번 볼까? 마리국수는 냄비에 담겨져 있네? 오! 포크도 있어 마리아리국수는 퀄리티가 좋은데? 보여줄까? 계란후라이도 있고 토핑도 있어 이야 잘 만들었네 자 이제 로이 로이 국수 다 만들었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보여주자 하지만 로이의 국수는요? 로이 국수 짜잔! 와우! 블루차스 국수 이번엔 우리 맛있는 국수를 많이 만들었네? 그럼 다음번엔 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레몬이 돌아올게 안녕! 안녕!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책임질 체조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아야 아야 걸어갑니다 어우 완전 멋짐 멋짐 폭발 어우 좋아요 아 선생님들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부터 멋지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서 초등학교 5학년인 김알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 네 우리 장세훈 선생님께서는 당근과 캐럿 시즌1에서 자기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패스하면 아쉽잖아요 자 그러면 시즌1 때 자기소개 영상을 다시 쓸게요 아 그것도 좀 아쉽잖아요 오늘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장세형입니다 오 그 사이에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아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 선생님이 되신다고 네 아 축하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알려줄 체조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요 땀을 쏙 빼는 체조를 가져왔습니다 아 땀 안 빼면 안 되나요? 어 땀 무조건 뺄게요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뺄게요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점핑 체조 와 하기 쉽다 쉽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점핑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체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와우 동작은 아주 쉬우니까 잘 봐주세요 먼저 준비 동작으로 무릎 운동을 할 건데요 무릎을 이렇게 잡고서 왼쪽으로 돌려주다가 네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네 점핑 준비 자세를 한 뒤 신하게 박자에 맞춰서 점핑을 해줍니다 예 높이 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짝 살짝만 점프해줘도 서서히 땀방울들이 찾아올 거니까요 지금도 나요 오늘 체중 체조의 중요한 점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체조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땀을 쏙 뺀 후 샤워를 한 다음 방에 가서 누우면 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잘 수 있답니다 와우 꿀잠 완전 승면 자 우리 한번 땀 빼볼까요? 드랍터 뮤직 점핑 체조 무릎 관리부터 그렇지 튼튼하게 돌려 돌려 잘하고 있어 점핑 준비 하나 둘 뛰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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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놀래! 깜짝이야! 아직 안 보여줬어. 그렇구나. 그녀는 당연히 잘 봐! 자 심장 비어 잡고! 어 심장? 깜짝 놀라지 마! 자! 뿅! 우와! 진짜 옛날 모자! 지금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네! 정말 올드한 옛날 토끼모자!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도 안 쓰는 지금 이 옛날 거 올드한 토끼모자! 별론데? 그리고 이 당근이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내가 썼으니까 다시 유행이 돌아올 거야! 아 그래 돌아오겠지 뭐! 그럼 캐럿! 너 토끼 게임 할 줄 알아? 토끼 게임? 어 내가 오른쪽 게임 올려! 하면 오른쪽 게임 올리고 왼쪽 게임 올려! 하면 왼쪽 게임 올리는 거 있잖아! 아 그거 나 완전 자신 있지! 어 그래! 그럼 내가 해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봐! 좋아 좋아! 자 시작한다! 응? 오른쪽 게임 올려! 왼쪽 게임 올려! 오른쪽 게임 올리지 말고 왼쪽 게임 올려! 물구나무 서서 오른쪽 게임 올려! 물구나무를 서서 어떻게 올려! 뒤로 백덤블링 두 바퀴 돈 다음에 왼쪽 게임 올리지 말고 오른쪽 게임 올려! 아니 백덤블링을 어떻게 해! 낙하 흉내내면서 왼쪽 게임 올렸다가 오른쪽 게임 떼다 붙여! 낙하 흉내내면서 왼쪽 게임 올려! 분위기 올려! 양쪽 게임 올려! 분위기를 어떻게 올려? 올려 분위기 잘하잖아! 부.. 아아! 쩍쩍쩍! 분위기를 올려라! 그렇지! 쩍쩍쩍! 분위기 올리면서 토끼가 영어로 뭔지 말해라! 토끼가 영어로 뭔데? 당빈 할아버지 불러라! 당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몰라도 돼요! 알려주세요! 몰라도 돼요! 궁금한 게 있을 땐 불러봐라! 잘생긴 할아버지! 어! 맞아! 당빈이라고 해! 친구들 안녕! 당빈이야! 당빈! 아아! 그래그래! 토끼가 영어로 뭐냐고! 영어로 토끼는 래빗! R A B B I T 래빗! 토끼는 종류가 아주 많지! 메토끼! 굴토끼! 산토끼! 집토끼! 글토끼! 뚱뚱한 토끼! 날씬한 토끼! 까만한 토끼! 산약토끼! 이피디! 그만하자! 토끼는 영어로 내빈! 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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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끄니끄니 짱끄니와 함께하러! 영어 배우기 타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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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영어로! 래빗! 토끼는 영어로! 래빗! 토끼는 영어로! 뭐라고? 래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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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히 으 안 히 이제 알겠죠? 예예예 예예 예예 아빠 좋아 당근 아빠 좋아 당근 아빠도 나도 엄마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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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당근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당근 동생 좋아 당근 나도 나도 친구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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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당근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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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둘러둘러